강력 추천이에요 농협 손해보험 상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올해의 보험이죠 구스타트와 신남보험 주요치료비 질병수리비가 탑재가 되었고 상품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가성비 구건과 표준체 비교행성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소식 항암방사선치료비 항암약물치료비 암주요치료비 그 다음에 db손해보험처럼 좀 전에 롯데처럼 좀 전에 kb처럼 좀 전에 한화처럼 질병수리비 상급종합병원이 탑재가 되었다 그래서 주요 상품 변경은 가성비 구스타트 건강할수록 보험 약관도 개선이 되는데요 부담보호 해제 요건 시 명시 특정부위 질병 부담보호 가입시 5년간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필요가 없고 병증이 유지 는 경우에는 암담보 약관 명확히 이런 것도 일단은 많이 바뀔 예정이다 자 일단 농협에 중도해지 시에 황금이 필요할 때는 표준형과 비갱신형이 드디어 탑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1종부터 지금 보시면 7 8종까지 무예지 저해지 그 다음 표준형 비갱신 모두 다 탑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암주요치료비 타사에 나온거 다들 아실거에요 그래서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어차피 다 아실거 같으니까 그래서 암주요치료비 저 여기 보시면 암주요치료비가 농협에도 드디어 탑재가 됐다 농협이 원래 가성비 하면 농협이잖아요 보험료가 얼마 저렴한지 4월 1일 날 비교해서 한번 제가 보험학위를 추천해 드릴게요 암주요치료비는 어떻게 받나요 암으로 암주요치료비 암수술 항암방사선 항암약물치료비 3중에 하나를 했을 경우에는 5년간 1회 그래서 일단은 병원비가 나오고 정액진단비로 2000만원씩 5년간 1억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암수술비는 다빈치 로봇 사이버나이프 관열비관연수술 있고 항암방사선은 세계조절 양성자 중입자치료 항암약물치료비는 표적항암 면역항암 카티가 있다 암주요치료비 지원금 출시해요 종합병원의 암주료치료지원금 1000만원 이상씩 최대 5년 무슨 뜻인지 아시죠? 1000만원씩 계속 병원비 합산해서 암진단일로부터 1년까지 병원비 영수증을 모아서 1000만원 이상이면 1000만원 2200만원 병원비가 나왔다 2000만원 되는 거고 3900만원이다 그래도 4000만원 안 넘었기 때문에 3000만원 4100이다 그러면 4000만원 1000만원 단위로 구별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다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한 두세 달 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구스타트 건강보험이죠 질병 1호종 수수비가 회당 생보호약관처럼 그리고 암수수비 5종 뇌혈관 그 다음에 5종 관열비관열 다빈도 30만원 이런 것도 탑재가 되었다 1종부터 5종 수술은 다들 아실거에요 그전에도 제가 하나 손해보험에 구별을 해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감액 없는거 면책 없는거 타사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미만씩 수술하면 감액기한은 있어요 90일 면책기한은 없지만 수수비가 눈 레이저 60이내는 2회상 했을 경우에는 한 번 같은 날 두 종류 했을 때는 가장 높은 금액만 수술 신체가 다르면 각각 하지만 훈구세명은 질병꽃을 세자리가 틀리면 각각각각각 지급이 되죠 다들 아실거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신체부위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는 각각 같은 날에서도 보장이 가능하다 질병수수비 최대 100만원 db 손해보면 똑같습니다 일반 질병수수비는 모든 병원 상급종합병원 수수비는 상급종합병원에 수술했을 때 100만원 농협은 100만원 타사는 50만원 이런식으로 가입이 된다 추가하면 가성비 좋은 담보죠 수수비 질병수수비 100만원 1호중 1000만원 144대 엔드수수비 15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내열관 관련해서도 내열관, 내졸증, 내추럴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실거에요 특정 내열관, 내전증 이것도 담보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쭉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구요 심혈관 특정 진단비, 특정 허율성 이런것도 질병 분류코드 이거 설계사들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태발입니다